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에서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 할지 기존 투자자분들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퍼즈 각도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투자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간반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고점 부담감이 좀 대두가 되면서 지난 거래일에는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또 전 거래일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각각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10년문 국채 금리 수익률이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좀 지친 감이 있다. 혹은 주가가 고점이다라는 부담감들이 작용한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확인해봤을 때는 소폭 조정세를 겪었지만 간밤에는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라는 인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고점 부담감이 간밤 헤드라인으로 걸렸었고요. 어떤 금이 더 오를까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골드냐 아니면 실물 골드냐에 관한 이러한 감론을 막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드 강세장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트코인과 골드의 상승률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상승됐고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올라서면서 버크셔 해설웨이와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또 한 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간밤에 4%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는 4만 1,700델라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역시나 상승률이 나타내고 있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큰 상승률은 아닙니다. 2,200델라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리플코인 역시도 간밤에는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합건에서 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 솔라나코인 역시나 간밤에 3%의 하락세를 겪으면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카르다노 에이다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라는 부분들, 선별적인 상승과 하락들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식량의 마켓캡 역시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성들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퍼즈 각도선을 토대로 저희가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좀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점검들을 같이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전략들 잡아봐야 할지 하나하나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내용 많이 준비하셨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투자 팁들을 드리기 위해서 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잠을 못 주무시고 밤을 새서 오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퍼즈님께서 말이 조금 꾸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즈님 저희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약간 제가 여기 출연한 지 제가 작년 4월부터 출연했나 그랬을걸요? 네네네. 그런데 약간 그 고생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 주마등처럼 맞아요. 네 루나테라 사태를 겪고 FTX 그렇죠. 네 또 FTX를 겪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뭐 무슨 뭐 무슨 미국의 무슨 은행이 막 파산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을 지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를 넘는 걸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죠. 오늘 최대한 그래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포트폴리오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의 의도는 그거예요. 너는 그렇게 매매하고 있냐. 너 현금이 좀 이렇게 만들라며. 근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니? 라는 거를 제가 어쨌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야 이거 얘 제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얘한테 푼돈밖에 안 된다. 푼돈으로 막 수익 났다고 하는 거 뭐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천만 원이 푼돈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만 원이 정말 비싸죠. 이재용도 아마 바닥에 천만 원 안 버릴 건데 아무튼 저한테는 절대 푼돈이 아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사람의 흠집을 내야지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뽑아 먹을 거 뽑아 먹으세요. 조금 더 생산적으로 삶을 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된 건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거를 2022년 8월 22일 날 정확히는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 매수를 8월 22일 날 시작한 거예요. 해서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한테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천만 원 기준으로 시작한다. 였고 제가 이제 오늘의 코인에서 딱 오픈한 거는 제가 원래는 여기다 아래 날짜까지 캡쳐되게끔 했는데 PD님이 자르셨나 봐요. 다 지워졌나 봐요. 정확히 날짜가 언제냐면 올해 이제 3월 21일이에요. 맞네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3월 21일 날 처음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8월을 시작한 오라서 3월이니까 이 가운데 FTX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8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엔 다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고 이게 어제 캡쳐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캡쳐한 거는 1,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수익률로만 따지면 66%네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천만 원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코인만 따지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현금도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로 넣은 거니까 그냥 이제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600만 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현금 비중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 20에서 30% 정도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코인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KRW 돼 있고 현금 비중이 2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샀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도 코인을 샀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현금 비중이 한 20% 정도까지 줄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냥 올라가보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올라가도 배 안 아프겠다. 딱 이 정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비중이 한 37% 정도 되고 이더리움의 비중이 한 18%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50%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이더리움 비중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눈여겨보실 만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다섯 개 코인만 갖고 있었고 나머지 자발트들은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생겼죠. 얘네 둘은 나중에 매매가 완전히 종료되면 어떤 코인인지 밝힐게요. 아 오픈을 해주겠다. 네. 근데 어쨌든 새로운 잡코인도 조금은 들어갔다. 근데 얘네가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지금 여기 이 주황색이 리플이고 4.5%가 리플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A라인데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 두 개 그어져 있는 딱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조금 비중이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맨 아래에 있는 얘가 지금 19.19%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제 많이 오른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70%가 찍히더라고요. 어떤 코인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바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얘는 스택스입니다. 스택스. 네. 그래서 좀 아쉽게 됐다. 네. 그래서 어떻게 스택스 코인을 고르게 됐는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도 많이 못 샀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계좌를 하나 딱 지정해놓고 이거를 계속 불려나가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인증은 어떤 거냐면 천만 원을 했다가 다 잃으면 다시 시작. 잃으면 다시 시작. 했다가 잘된 것만 오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하나를 지정해서 이걸 불려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희가 이게 보유된 게 기간이 1년이 지금 넘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기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약간 트루먼쇼같이 세상이 나를 약간 몰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코인 시장이 진짜 말도 안 됐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을 좀 잘 버티고 꽤 많이 수익 구간은 올라왔고 이제 이게 곧 있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쭉쭉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저의 모든 거를 뽑아가세요. 제 어깨 위에 올라타가지고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얻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최대한 오픈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배울 점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 방송을 통해서 1년 조금 넘게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딱 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그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66%고 비트코인 비중과 이더리움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화 비중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퍼즈님의 이러한 매매 전략들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퍼즈님이나 저나 불장의 끝자락쯤에 또 방송에 투입이 돼서 정말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을 같이 좀 견뎌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의 상승률을 기뻐할 수 있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률들도 저희와 함께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퍼즈님 지난 불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 중이신 거잖아요. 여전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즈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셨다면 그래도 그 손실을 좀 많이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전략을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 또 청산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 주실 텐데 이게 조금 생각지 못하게 쉬지 않고 달리는 바람에 청산 시장에서도 청산도 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들일까요? 이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매매도 버는 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장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사실 한 올해 들어서는 거의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장 아니었나요? 그렇네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최근 한 달로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달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장에서 진짜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청산 이거를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건데 위에는 한시간봉이에요. 위에는 한시간봉이고 그 다음에 아래는 일봉입니다. 한시간 그 다음에 아래는 일봉.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이 가격이에요. 노란색이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가격이고 녹색은 롱 물량이 얼마나 청산됐는지 빨간색은 숯 물량이 얼마나 청산됐는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갔으니까 숯 물량 청산되는 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런 장인데 왜 롱 물량이 청산되냐 이겁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정말 여러분 마진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조종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청산이 많이 났다는 소리는 얼마나 고배율로 롱을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는 일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숯 물량 청산된 것만큼 롱 물량 청산된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외네요. 그게. 그래서 절대 원숭이가 해도 돈을 버는 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뒤에 나중에 보면 쉬워 보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너무나 어려운 장이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매수를 할 거면 분할로 그 다음에 정입식으로 매수해라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당장은 어쨌든 5만까지 제가 이제 3만 3천 터치하면 3만 3천, 3만 4천 터치하면 5만까지 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는 터치했으니까 산다. 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앵커님의 표정이 아직도 보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은 데 산다고요?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요? 약간 이런 표정을 제가요? 안 떨어져요. 근데 저는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대로 딱 거기 터치했으니까 저는 계획된 대로 산 것뿐입니다. 근데 그때 안 사셨던 분들 지금 후회하고 있죠? 후회해요. 후회하시는 앵커님 여기 계시죠? 그래서 제가 분할로 정립식으로 사는 거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게 되면 뭘 사는 게 좋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와 이더 위주로 사야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트랑 이더 위주로 샀으면 좋겠다.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시기는 옵니다. 아, 오긴 오나요? 네. 이번에도? 네, 옵니다. 알려주세요. 아, 그러면 요거를 먼저 다룰까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 분석을 한 다음에 다룰 생각이었는데 요거를 먼저 그럼 다루겠습니다. 네. 뭐냐면, 요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아, 알트로 꼭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트만 산다이라서 제가 제발 비트도 좀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또 비트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트로 갖고 있다가 알트로 꼭 갈아타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묵어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위에는 비트코인, 아래는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고점 대비 고점이에요. 첫 번째는 고점 대비 고점인데 고점 대비 고점은 비트가 242%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244% 거의 비슷해요. 고점 대비 고점은. 근데 제가 뭘 추가적으로 더 준비해왔냐면 요 비트코인이 전 고점 돌파했을 때 이때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그리고 요 타이밍에 이더리움으로 갈아탔다면 똑같은 요 세로선이 똑같은 시간대예요. 여기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탔다면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7%인데 왜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냐면 일본 종가마감 기준으로 잡아서 좀 다릅니다. 여기 고점 대비 고점이랑 조금 달라요. 217%인데 이더리움은 646%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요 타이밍에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더리움은 고점을 돌팔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요것만 봐도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 위주로 오른다. 왜냐하면 비트계가 먼저 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아직 이더리움이랑 알트코인들이 전 고점을 돌파 못했으니까 그러면 전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오르고 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른다. 해서 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넘어가면 수익률이 더 좋아질까. 물론 비트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저의 욕심이에요. 사실. 더욱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저의 욕심인데 어쨌든 저의 욕심은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건 다른 알트코인에 대입해봐도 무조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비트가 전 고점을 딱 돌파하면 그럼 좀 제가 말씀드리겠죠. 아, 저 이제 슬슬 비트코인 팔고 가야겠다. 네, 알트코인을 좀 갈아타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딱 맞춰가지고 전부 다 팔실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당연히 비트코인 상승률에 따라서 숏 물량이 청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롱 물량까지도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청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맞은 거래를 하실 때는 그러한 위험성,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하실 때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상승률을 현재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알트코인으로 좀 갈아타야 할 시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속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은 적절한 시점에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하신다면은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들은 또 퍼즈님께서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시장에 또 오래 계셨던 데이터가 많은 또 퍼즈님의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비트코인 분석 지금 시점에서 한번 또 받아보고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대한 4만 2천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3만 8천에서 4만 2천 정도 사이에서 조종이 올 가능성이 높다. 조종이 온다면 그 구간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조종이 이 정도로 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한 번 더 확장해서 떨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있는데 떨어질 가능성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조종이 이 정도로 끝이고 새로운 파동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전에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는 얘를 1, 2로 본다라고 치면 그러면 오파까지 가는 게 한 5만 달러 정도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는데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얘를 1, 2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1, 2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고점을 테스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랑 지금 맞물리는 건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간다고 하면 5만 달러까지 갈지 7만 달러까지 갈지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더 고민일 텐데 근데 지금 만약에 조종을 별로 겪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얘를 1, 2로 하는 새로운 파동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을 불장일 때는 그러니까 불장이라기보다는 완전 상승 추세가 강력할 때는 조종을 이렇게 조금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트나 특히나 리플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데 상승 추세를 타면 그래서 얘를 1, 2로 한다라고 치면 얘를 1, 2로 해가지고 엘리어 파동이 진행된다고 하면 361.8 정도 자리가 7만 2천 정도예요. 해서 이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조종을 받지 않고 5만까지 간다? 그러면 정고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빨리 시기가 오네요. 정고점 테스트 시기가. 그래서 정고점 테스트하고 조종이 저는 그래도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이번에 얼마나 조종을 많이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종 안 겪고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ETF 뭐 이거 다 말씀하시면서 아 그런 소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번 불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30%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5%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고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래서 불장일 때도 이 정도의 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전 혹은 반감기 포함 혹은 반감기 전으로 해서 큰 조종이 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게 5만 달러에서 오느냐 7만 달러에서 오느냐 이게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계속 고민인데 어쨌든 지금 조종받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 7만 달러 그러니까 정고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 근데 지금 조종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5만 달러까지 갈지 7만 달러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제가 보이는 대로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종합해보면 어쨌든 5만 달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전히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잡고 적립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어치만큼 사는 거예요. 10만 원어치면 10만 원어치 5만 원어치면 5만 원어치씩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온 위조로 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 제가 전에 고기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아니 소고기를 딱 굽는데 제가 딱 맛있는 타이밍에 먹으라고 딱 줬는데 지금 안 먹고 나중에 먹어도 되나요? 나중에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소고기가 익어가지고 거의 타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3만 3천, 3만 4천 터치했을 때 제가 딱 전 지금부터 매사합니다. 딱 그때가 진짜 맛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근데 지금도 지금 먹을 수는 있다. 지금 먹어야 되나요? 지금도 빡빡하지 뻑뻑하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곧 있으면 못 먹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조정을 좀 대비해야 돼서 좀 막 들어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조정이 올까 봐. 근데 어쨌든 그런 조정을 커버할 수 있게끔 정립식으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4만 1천 달러, 4만 2천 달러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퍼즈님께서 3만 4천 달러 부분이었을 때 지금 우리가 매수하기 좀 좋은 적기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도 너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부담감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또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대기실에서 왜 기회를 안 주고 시장에 올라가죠? 라고 물었을 때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제가 놓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비슷하실 텐데 지금 역시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중 조절 잘 하시고요. 정립식 매수를 통해서 또 시장의 불장을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퍼즈 각도선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투자 전략 계속 시장 살펴보고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